저희 오늘 공연의 기획에 핏전즈의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는 김태훈 형님께서 많이 기여를 해주셨는데요 형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구요 마성의 중년, 저희 빅래인 팬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릴 달고구로망스를 히트곡, 향토가요 이렇게 향토가요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청대로 타고, 사무속 보모를 타고, 사랑을 찾아 떠나요 신청대로 타고, 사무속 보모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요 사랑은 여러 명의 기획에 핏전즈의 매니저 역할을 내려오는 일은 이 여왕의 설레는 맘에 사랑해 죽었구나 이 여왕의 설레는 안아줄걸까 이 여왕의 설레는 안아줄걸까 이 여왕의 설레는 안아줄걸까 이 여왕의 설레는 지금 우리는 신청대로 타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죠 못 걷고 숨겨가진 마취에서 화창에서 두고 한강해야지 이 여왕의 설레는 안아줄걸까 이 여왕의 설레는 안아줄걸까 이 여왕의 설레는 안아줄걸까 이 여왕의 설레는 안아줄걸까 같이 해주세요 신청대로 타고 모노레일 타고 모노레일 타고 신청대로 타고 신청대로 타고 모노레일 타고 모노레일 타고 연기해주세요 가겠습니다 모노레일 타고 모노레일 타고 이 여왕의 설레는 안아줄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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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谁 인한이 AGB breeze Wkan 2